안상민, 티아고, 안동익, 권예은 지금 안영진 캐스터인데요 네 오 지금 잘 돌아왔어요 자 껑겄어요 실어가네요 자, 규동이 그냥 들어갔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들어갔어요 지금 데비전에서 1호 골을 터트립니다 스코어 1대0 자, 드디어 터졌습니다 네,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오늘 지소연이 골을 넣을 것인가 안 넣은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다들 경기를 보러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리바운드 볼에 대한 집념이라고 볼 수 있죠 본인의 주발이 아니라 왼발로 침착하게 밀어넣으면서 본인의 데뷔골을 장식합니다 정말 골키퍼가 이걸 막아내고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정말 강하게 자신 있게 밀어 차 넣어봤고요 정말 저 정도 각도에서 차는 지소연 선수의 자신감 있는 슈팅 저걸 누가 막습니까? 그렇습니다 반도형 선수가 1차적으로 막아내긴 했습니다만 그 공간에 지소연 선수가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지금 권예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감이 돋보인 게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골대 앞에서 저렇게 리바운드가 나오면 인사이드로 보통 밀어넣거든요 근데 본인의 주발이 아닌 왼발로 발등으로 강하게 밀었어요 저거는 자신감입니다 그렇습니다 WK 리그의 신인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지소연이 리그 1호 골을 완성했습니다 존경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핵 stimul baba